ㄷㄷ 이 스며들듯한 피는 우산이 새진 않으면 모르겠어 이런건 몽둥이가 약이지! 꼭 두드려 패! 오! 자, 내리게. 이리와! 그리고 또 뱁뱁인, 하지만 이 스며들듯한 피는 우산이 그럴 수 있음 뱁뱁이 있음 시리즈가 가장 좋았다 아... 그가 막힌 걸스 우직에서 싸울때도 두뇌파로 적을 다 밀어버리는 놈이 있었지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았지 그..뭐냐.. 거의 칼로 물베기 아니냐? 아니, 베어지지 않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럼 뭐.. 두드리다 보면 깨지겠지 쓸데없는 관심 필요없다 하나 눕혔네 이렇게는 싸우면 밤새 끝나게 싸운거죠 흠.. 침착하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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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느낌이.. 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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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중간사람들 야, 더 침착하게 다르시던데요 방에 건 하나가 사라졌군 잠시 후에 히힛 흠, 이런 것도 되잖아 흠, 흠, 힘 조절이 억, 이 것은 억, 이닌은 억, 이닌은 억 ㄷㄷ ㄷㄷ 히힛 ㄷㄷ ㄷㄷ 히힛 연어보긴 넣었는거 맞죠? 그 다음은 거든지 1번은 목요일에 5번은 으에에에에에 멀쥐 yu 야 테이이 처럼 혹시 스파 뒷 뾱 뾱 택 택 뾱 택 뾱 히힛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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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여기가 좀 더 나가는 것 같다